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ORI라는 책 소개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ORI가 뭐의 주린말이냐면요 Oxford Read and Imagine 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또 단계별로 올라가요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ORI가 뭔지 ORI는 ORD의 짝꿍도서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럼 또 ORD는 무엇이냐 ORD는 Oxford Read and Discover 라고 non-fiction 비문학 도서인데요 저희 가정에서 워낙 잘 활용을 했고 각 가정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봐서 덩달아 굉장히 기쁜데요 그 ORD랑 같이 보시면 좋은 도서가 바로 ORI예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ORI랑 ORD랑 짝꿍도서야 이런 식으로 좀 소개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동의하기 때문에 짝꿍도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차차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ORI는 non-fiction이 아니고 fiction이에요 ORD랑 ORI가 왜 짝꿍도서냐면요 ORD를 통해서 비문학 그러니까 non-fiction으로 배웠던 그 내용을 문학 소설인 OR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물론 ORI를 먼저 보고 ORI를 볼 수도 있고 ORI를 먼저 보고 ORI를 볼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먼저 이 내용을 다른 책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보는 이 짝꿍도서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워하면서 점점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매력에 그래서 ORD를 읽은 친구들이 ORI를 읽을 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읽고요 바이사벌사로 ORI를 먼저 읽은 친구들도 ORD를 읽었을 때 그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ORD를 읽고 좀 힘들게 배우고 나서 ORI를 넘어갈 때 더 성취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이는 그런 식으로 했어 가지고 읽기를 좀 자연스럽게 레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ORD에서 나름 좀 힘들게 배웠어요 어쩔 든 하기도 싫고 근데 그런 걸 이겨내고 나서 이 짝꿍도서를 봤더니 너도 모르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단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야기에 더 빠져들고 아 나는 영어책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I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넌픽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다 그러면 오히려 문학 작품 ORI같이 소설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접하고 나서 ORD를 읽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섞으는데 이렇게 ORI와 ORD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학업적으로 유일하게 했던 게 정말 ORI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끄적이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거의 놀이였고 ORI만큼은 좀 학업적으로 쓰기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나름 어렵게 학습을 하고 나서인지 ORI를 읽을 때 그 뿌듯함과 성취감이 정말 어마무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ORD를 가지고 I랑 같이 학습을 하고 계시다면 ORI도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려요 제품 구상 소개해드릴게요 ORD에 먼저 친숙하신 분들은 ORI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ORI도 ORD처럼 6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ORD는 각각 10권씩 있었잖아요 워크북까지 하치면 총 20권 그런데 ORI는 레벨 5랑 6가 각각 4권씩이에요 액티비리 북까지 하치면 총 16권이 돼요 MP3 파일은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 코드를 드릴 거예요 MP3 파일 어딘가에 꼭 백업 해두시기를 당부드려요 단계별로 레벨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미자몽 카페에도 글 올려놨어요 그래서 각 레벨별로 글밥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랑 같이 ORI랑 ORD 짝꿍 도서가 어떤 건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또 나중에 같이 읽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ORD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스킵하는데요 구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또 자시아기 제품 구성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유럽 출장을 자주 갔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유럽에 대한 그런 기본 배경 지식이 많이 없었어요 역사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가서 방문을 해도 우와 멋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딘가를 딱 갔을 때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있었더라면 좀 더 풍부하게 느끼고 올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는 단어라던가 아는 배경 지식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재미있고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ORD랑 ORI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ORD에서 배웠던 거를 이렇게 ORI를 통해서 또다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뭔가를 알아가는 그런 깨알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더 친숙하고 좀 덜 불편하고 영화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네 그런 식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영어 공부를 해라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외적 동기를 어렸을 때는 좀 주지만 결국은 내 쪽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는 그런 자극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자극보다는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암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을 알 때 그럼 정말 막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원서 막 찾아보고 책 알아보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정말 어렸을 때 그런 성공적인 경험 그런 성취감 그런 자존감 상승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던 게 ORT ORT ORI라서 제가 정말 여러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구 진행해 봅니다 오늘은 원래 ORI만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ORT를 품절로 인해 또는 그 공구를 놓쳐서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 ORI 공구 때 ORT도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데 ORT도 ORI도 워낙 수급이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출판업계가 정말 호황 아닌 호황이었거든요 홈스쿨링의 무게가 많이 실어졌고 엄마표 교육, 홍공 이런 게 굉장히 핫키워드였었잖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제 공급을 하는데 또 똑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국내 출판사도 이렇게 호황인데 해외 출판사는 어떻겠어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 책들을 원하니까 그래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 공급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높고 교재를 구매를 못해서 지도를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은 수량이지만 ORT도 같이 공구를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수량이 적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면 올해에는 정말 마지막 찬스일 것 같아요 수급이 너무 어려워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공급사에서도 수급이 어려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ORD 관련 소개는 안 할 예정이고요 제가 ORD 관련된 영상만 적어도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란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제품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은지 왜 ORD랑 ORI가 연계 도서로 좋고 짝꿍 도서라고 소개하는지 더 자세하게 체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벤 스픽 스윔이고요 레벨 1이고 이렇게 스튜렌북과 액티비리 북이 있어요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캐릭터들이 벤, 로지, 그랜파, 몸, 클렁크, 맥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레벨 1에는 이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교재를 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액티비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풀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더 선호하는 방법은 얘를 먼저 보고 액티비리스 북을 먼저 활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끝나고 나서 좀 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뒷부분을 앞에 본문 안 보고 풀게끔 하는 걸 더 장려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할 때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본문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얘를 먼저 액티비리 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그 메인북에 있는 액티비리스 활동을 하시길 더 추천드려요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픽처 딕셔네리가 있어요 이것도 진짜 자주 계속 보면은 아이가 저절로 외워요 스펠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단계 할 때는 오히려 얘가 뭔지 beach, behind bucket button, sea, seaweed, shells, shopping bags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거 볼 때마다 얘기할 수 있게끔만 지도해 주시면 진짜 정말 좋은 방법이세요 이렇게 메인북과 워크북을 가지고 활동하시면 좋고요 이게 왜 짝꿍 도서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어 ORD를 통해서 schools를 배웠어요 schools를 보시면 Let's go to school 그러면서 buildings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에스코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요 In classes은 어떻게 하고요 Lunch time이 있을 거고요 유니폼은 어떻고 Free time에는 뭐하고 School trips도 있죠 Field trip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액티비리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던 예책을 먼저 읽던 간에 이제 ORD를 보시면 여기에 monkeys in school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쿨에 이제 monkeys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과 함께 이런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보면 이렇게 스쿨을 갔어요 그랬더니 monkeys가 출연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친구랑도 어떤 얘기를 나오는데 monkeys가 뭐 카페체리아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책을 보면서 배웠던 단어들 이 ORD에서 노출되었던 단어들이 이렇게 ORI에서도 노출이 되니까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접하는데 물론 학습 효과도 좋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되게 대견하게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ORD를 먼저 접한 친구들은 ORI를 싫어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ORI를 먼저 보고 나서 ORD를 접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이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문학이 좋다, 비문학이 좋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골고루 섞어서 재밌게 활동하자 까지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잘 믹스해서 활동하시기를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모든 교재들이 다 짝꿍도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억스워즈 유니버시티 프레스 출판사에서 그거를 의도하고서 만든 제작한 교재이기 때문에 다른 교재를 찾아보면서 뭔가 링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ORI랑 ORD를 조금 묶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ORD만 보는데 문학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ORI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저희 첫째는 이거 모두 다 봤고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오히려 ORD보다 ORI를 더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는데 아마 그 이유는 ORD는 좀 더 너무 학습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이는 둘 다 굉장히 잘 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꺼운 챕터북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억스워즈 유니버시티 프레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 어린이는 어떻게 저렇게 챕터북을 자연스럽게 읽지? 라고 생각을 종종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들이에요 ORD랑 ORI 얘로 진짜 기초를 다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펙트럼이나 WW이나 제 영상 통해서 보시는 많은 교재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아이들이 먼저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